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세윤입니다. 반갑습니다! 그래도 실물보다 더 잘 나오는 것보단 나은 것 같으니까 모르겠어 생각 안 들었는데 뭐 그렇게 좀 다르게 나오다 해서 먹고 사는 데 큰 대세는 큰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. 제 목소리가 되게 좀 저는 약간 그런 좀 아쉬운 게이긴 해요. 약간 노래할 때 목소리는 그래도 약간 이게 괜찮은데 저는 약간 말할 때라든지 이럴 때 조금 더 약간 낫고 싶어요. 사실 이게 남의 여기 커버에 내린 얘기하듯이 약간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이 좀 부러운 그런 게 또 정서라니까. 그래서 좀 낮은 모습 이런 거를 또 되게 갖고 싶었는데 뭐 그래도 만족합니다. 제 목소리가. 음 한 곡! 저는 뭐 하죠? 되게 고민스러웠는데 지금 되게 곡 선택 이런 거에 대해 좀 신중하게 생각해요. 지금 진짜 신중해 보는 것 같아요. 저는 그 곡 하겠습니다. 두 분 고개를 들기 너무 웃겼어요. 저는 제 곡 중에 아이투아이라는 곡이 있어요. 그 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다른 곡 할게요. 나의 바다 라는 곡이었습니다. 이 곡이 가사는 물론 밸런 밸런 페리님들 언제 해주세요? 밸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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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오늘 I'm live 이렇게 두 번째로 살짝 뵙긴 하는데요. 많은 곡들, 많은 곡이라고 하긴 6곡이지만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 기타로, 라이브로, 밴드로 실제로 여러분들 부모님께 드릴게요. 기대 많이 해주시고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